즐거운 상상 상상티 받고 싶은 선물 내 안에 이미 갖고 있는 선물 산타 할아버지께 받고 싶은 선물에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물건이나 원하는 소원 등등을 적을 수 있어요 이미 내 안에 갖고 있는 선물은 내가 잘하는 것, 미래의 꿈, 직업 관련된 것이나 친구나 가족처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등을 적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완성 즐거운 상상 시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